3대2요? 무조건 3대2요? 제발 할 수 있어! 무조건 3대2요? 제발 할 수 있어! 무조건 3대2요? 나갔어요. 민호? 누나 들어봤을 거예요 어디선가. 어디선가 들어봤을 거야. 괜찮아 누나. 펠레스코아.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지석진이가요. 뭐예요? 어헤헤헤. 아하핳. 이번 działellaав Ini trabalho. 도서연 씨가 말씀하신 대로 지석진 씨가 깊이크 bic 때문에 무효입니다. 아하. 공격에도 적극 가담하는 수비수를 뜻하며 이탈리아어로는 자유인을 뜻하는 축구 영어는 무엇일까요? 영어는? 축구의 오해? 영어는? 유래야 가자! 유래야 가자! 앉아 앉아! 알아! 자 뒤에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달려? 이거 아닌데? 달려? 뒤에 지금 폭풍 왔어요 폭풍! 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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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야겠다! 지훈아 안 꺼라! 지훈아 없애는군이야! 자 문제드릴게요. 공격에도 적극 가담하는 수비수를 뜻하며 이탈리아어로는 자유인을 뜻하는 축구 용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영원한! 영원한 영원한! 영원한 영원한! 포에버! 아니 영원한... 아니 영원한 영원한elu에서 포에버의 있구나. 누가, 영원한다가 누가 포일대! 포에버필드? 아 이제 무슨 우리가 다 하는데 본장이 정답을 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본장이 정답을 다 하잖아요. 너 공중하고 이래. 아니 하겠어. 유야 세자 세자. 펠리체. 펠리체. 나 이탈리아 레스토랑인지. 나도 레스토랑인 줄 알았어. 이탈리아어예요? 이렇게 드릴게요. 풍명보. 그렇죠. 비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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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다. 아름답다. 자.